네, 대집행 절차는 개고부터 시작하는데요. 개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납부, 명령 자, 2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고, 이거는 당신이 철거 업무를 불행했으니까 매번 며칠까지 건물을 철거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문서로 통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의, 대집행을 위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성들은 준법률 행위자로서 통제고요. 개고, 상당한 이행기간, 상당한 이행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 5일에서 10일이에요. 아무리 큰 건축물이라도 5일에서 10일 정도만 주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과한 것으로 봅니다. 대집행 요건이 개고시에 이미 충족되었을까?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건 뭐냐면 판례의 입장인데 판례는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허가 없이 건물 짓지 말아야 될 부작용물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이라는 대집석자기물을 부과하는 철거명령, 자기의 하명과 개고처분을 하나의 문서로 동시에 할 수 있느냐? 판례는 어차피 철거명령과 개고처분을 동시에 하면 철거명령과 동시에 대집석자기물과 부과되고 상당한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개고하는 것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개고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 판례는 한 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철거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대집행 개고를 하는 경우에 철거명령과 개고처분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상당한 이행기간이 부여되어 있다면 개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집행 의무의 특정과 형식은 됐고요. 대집행 영장 통지 이거는 개고처분에서 적힌 날짜까지 철거 의무를 불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매번 며칠날 우리가 누구를 보내서 강제 철거한다는 것, 철거하는 날짜랑 철거하는 사람들을 알려주는 걸 대집행 영장 통지라고 해요. 소위 의무자가 개고를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의 행정청은 대집행에 의하여 대집행 시기,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 및 대집행 비용의 계산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조성들은 중법률행이자 행정위로서의 통지고요. 대집행 실행, 건물 강제로 때려보시는 거죠. 대집행은 대집행 영장이 기재된 시기에 대집행 책임자에 의해 실행된다. 건물 강제로 때려보시는 거. 대집행 실행은 권력자 사실행위로서 항고 수동 대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양가로 1번은 5, 2번. 의무자 항거에 대한 실력 배제 가능성. 상대방이 철거함으로 불행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화염병 던지면서 실력으로 저항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신체에 실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강제로 체포한 다음에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판례는 대집행 실행에 대해 상대방이 불행했을 때 경찰관과 같이 가가지고 대집행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불행해. 화염병으로 저항해.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범죄 행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로 법관의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현행범 체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의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대집행을 미력, 힘을 가해서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함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 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의 범행 방지 및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투입돼서 그 사람들의 신체를 구금을 현행범 체포로 구금 여러분 수갑채여서 강제로 끌고 나온 다음에 건물 철거를 한다는 얘기죠. 비용 납부 명령이야. 비용을 납부해야 돼. 강제 철거하는데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물을 부과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237배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거의 의의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철거의무나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한 건축물에 의무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800만 원을 부과해. 그런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또 의무 이행 안 하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3개월마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금전부가 처분하면 상대방은 돈을 계속 납부해야 되니까 빨리 의무를 이해하겠죠. 그렇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금전부가 처분하는 게 이행강제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이행강제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금을 과할 뜻을 의무자에게 예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자라 하여금 스스로 의무를 이행케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합니다. 법적성질이야 뭐 극부하명이고요. 법적금 거. 이행강제금은 극부하명으로 침익적 행정이 임바 당연히 법률로 본칙이 적용됩니다. 됐고요. 넘어가시면은 거기 이제 빈칸에 그냥 쓰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의사 부재리 이게 헌법의 규정대 원칙인데 부재리 원칙 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이거는 뭐냐면은 헌법상 원칙인데 헌법 13 이거는 하나의 범죄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두 번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두 번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만약 법률에서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두 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 당의 법률은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두 번 형벌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벌.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보면은 철거 의무를 불행한 건축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 다음에 행정형벌로서 징역이나 벌금도 동시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두 번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임으로써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 아니냐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행정행위이지 급부하명 돈 납부해야 될 의무를 급부하명이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형벌이 아닌 행정상 실효성 업보수단으로서의 강제집행을 한 번 하고 형법에 규정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두 번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위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어떤 아주 나쁜 놈이 주거침입에서 강도강간 살인을 했어 이 하나의 범죄로 주거침입과 강도강간 살인이 이제 하나의 범죄 행위에 이루어졌는데 이 또라이 검사 아 주거침입죄로만 그 기소를 한 거예요. 형사수통은 그래서 이제 법원이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내서 확정이 돼서 징역 1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도강간 살인이라는 게 있었던 게 밝혀진 거야. 그래서 또 검사가 기소했을 때 법원은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왜? 주거침입 강도강간 살인이라는 그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미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돼서 형벌을 한 번 부과했잖아.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그 이후에 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 두 번 형벌을 부과하는 거니까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넘어가시면 되겠고 직접강제 직접강제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염병 아니 죄송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어떤 위반해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무허가로 어떤 영업을 하는 무허가 포장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제 영업소 폐쇄 조치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무허가 포장마차를 강제로 뜯어내고 폐쇄해서 포장마차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위들 있죠? 이런 것이 영업소 폐쇄 조치랑 그 다음에 강제 출국 조치 이게 이제 직접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 그 심화단과는 지금 이제 일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심화단과는 아마 11월 금요일 날 오전 오후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정이 조금 변경돼가지고 혹시나 심화단과를 들으신다고 하면 11월 달 금요일 날 오전 오후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심화단과는 직접 들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일정이 좀 안 맞는다고 하시면 그냥 동영상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는 들으셔야 돼요 심화단과 아시겠죠? 듣기는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기본강의 들으셨잖아 그쵸? 이제 심화단과를 지금 이제 올해 지금 9월부터 지금 들으신 거잖아요 어 그런데 심화단과를 5과목을 전부 다 11월 12월에 듣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절대 못 들어요 이렇게 왜? 아 들을 수 있죠 강의가 들을 수 있지 근데 심화단과는 진짜 안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 거냐면 이렇게 국어 국사 영어 여기 이거를 심화단과를 11월 12월에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행정법 행정학이나 여기에 이제 영어나 국어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복습도 하시고 문제도 풀면서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1월 2월에 인강이던 만약 심화단과 실강이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두 과목 해서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긴 해요 아시겠죠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시면 하시면 좋겠는데 다섯 과목 다 들으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제가 강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어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가 된 거냐가 아니라 진짜 이해가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독서실이나 이런 데 앉으셔가지고 책을 보면서 읽어보면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떠오르면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게 진짜 여러분께 된 거예요 한마디로 강의 한 번 듣고 실제로 여러분들께 되는 거냐 아니고 여러분들이 독서실에 앉아서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오전 오후로 다 강의를 듣죠 그럼 독서실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기본 강의니까 그나마 괜찮아 근데 심화 단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강의도 듣기도 힘들고 본인이 공부할 시간도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취급 준비하시니까 취급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시험 본 기간이 굉장히 있으니까 근데 9급은 국가직이 이제 4월 정도의 시험을 보니까 4월 그렇죠 4월이나 뭐 시간이 5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방직까지 하고 군무원까지 한다면 사실은 이제 7월 달에도 이제 군무원 시험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하긴 하겠지만 그렇고 국가직 취급은 뭐 아시는 바와죠 국가직은 뭐 1차가 이제 7월 달쯤에 보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PSAT 이렇게 하니까 일정에 맞게 이렇게 잘 짜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승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막판 시험 보기 시험 보는 날짜가 내년에 발표가 되면 그 날짜로부터 한 달은 강의를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학원의 방침에는 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합격을 한 입장에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했고 제 강의를 제가 23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 5급 공채 바로 신림동 대학동에서 할 때는 사람 굉장히 많은 아주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증 정말 많이 배출했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데 제 방식이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단기 합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아시겠죠 강의만 듣는다고 합격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국 얼만큼 독서실에서 앉아 있느냐 막판에 아시겠죠 그래서 막판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또 하는 게 뭐예요 체력 아시겠죠 보약을 지금 드시던 뭐 하트간 하트간 체력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직접 강의로 해볼게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시험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거든 아시겠죠 그게 막판에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막판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영어가 안 돼 있는 분들 특히나 영어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영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진짜 영어 열심히 했어요 사법고시 볼 때 근데 시험장에서 결국 뭐예요 20개 틀렸다니까 40문제 중에 그러면 나머지 다섯 과목에서 뭐예요 나머지 다섯 과목에서 다 100점 맞았으니까 사법고시는 이제 80점이 1차 시험할 때 80점이 합격선이었는데 나머지 과목에서 다 민법이나 형법이나 형사정책 헌법 노동법 이 나머지 다섯 과목을 거의 100점 맞다시피 하니깐 평균 80점이나 이상 90점 나와서 이제 합격을 하긴 했는데 어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람마다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보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인가 특히나 국어나 국사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국어가 꽤 어려웠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진 않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어 영어가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영어가 조금 그래요 영어 점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해서 해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영어 10점 올리는데 10시간이 필요해 근데 행정법에서 10점 올리는데 뭐예요 3시간 필요해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죠 행정법 투자해야지 국사 투자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는 근데 그 개인 상담은 지금은 할 필요는 없고요 동영 모의고사 보면서 모의고사 점수 보면서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때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의 지적강제란 의무자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횜하는 강제 집행수단을 말합니다 자 지적강제 필요성도 지적강제의 성질은 수인의무 상대방한테 삼아야 될 의무를 수반하는 권력주사 실행 항구수동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해요 법적 근거 당연히 상대방의 신체 지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침입적 행위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하면 법률의 번지 기반으로 입법합니다 법률의 번지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다고 지적강제 한계나 권리구제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42배 행정상 강제징수 독초감료 공매청산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나 과정금 납부해야 될 돈을 납부해야 될 의무 금전급부 의무로 불행했을 때 하는 거죠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라 하면 행정법상 금전급부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근거로써는 일반 법률로써 국세징수법이라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요 절차 독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세무서장 시장군수는 납기용가 후 10일 이내에 독적장을 발부하고 체납국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3%죠 가상금을 징수한다 그렇습니다 법적성제 독초건 체납처분 압류공매처분할 것을 납세 의무자에게 예고하는 통지인 준법률행위적 행정위 라는 점에서 대집행위에 있어서의 개고와 성질이 같다 그런데 그 다음 다음 줄 다만 판례는 비록 독촉 절차 없이 독촉을 한 다음에 압류해야 되는데 독촉 없이 한 압류처분을 한 경우에 중대음벽한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치소정도 하자밖에 없다고 봐요 독촉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이 있긴 하지만 중대음벽해서 무효는 아니고 권한이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치소정도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봅니다 체납처분 압류 일단 움직이는 동산 시계나 이런 데는 뭐예요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아시죠 실력행사에서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 건물이나 토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납세 의무자가 독촉들서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 의무를 불행하면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 압류는 의무자의 재산의 법률상 처분과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권력자 사실에게 해당합니다 옛날에는 그 밑에 있는 게 진짜 나왔어 옛날에는 압류를 급여에 대해서는 2분의 1밖에 못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 옛날에는 지금은 안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구급이나 이런 게 시험 문제 게 어려웠어요 진짜 많았거든 아시겠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즘에 하는 게 맞고 왜 옛날에는 왜 이런 것까지 했냐면 20년 전 30년 전 인터넷이 발달 안 됐으니까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외우고 있었어야 돼 공무원이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이걸 외워서 뭐 하려고 안 그래 사실은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재산 매각 공매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압류재산은 통화 돈이죠 돈을 제외하고 공매 경매처분이라고 보신다 경매에 의해 매각하면 공매는 보통 방법 바로 이제 경매감으로 입찰에 의해서 행해지나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을 어떤 특정한 사람과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공매는 공법상 대리라는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공매 대상이 된 압류돼서 공매된 것 중에 명품이나 시계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시계나 이런 거 되게 싸요 실제로 백화점에서 한 까르뜨에 금장 6천만 원 정도 되는 남자든 여자분들이든 까르뜨에나 로엑스 6천만 원 정도 되는 시계가 공매로 나오는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공매처분은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대사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괜찮은 물건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대로 된 뭐 이렇게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는 물론 백화점에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시계에 6천만 원짜리 시계를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핸드폰이 있는데 6천만 원짜리 패션 저는 패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사람이니까 청산 만약 압류돼서 공매한 재산이 1억인데 체납한 세금이 7천만 원이다 그럼 뭐예요 7천만 원만 충당하고 나머지 3천만 원 돌려줘야죠 이런 절차를 청산이라고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행정벌 행정벌은 두 가지가 있죠 공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하지 말아야 될 의무나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형법에 규정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어떤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냐 이건 입법자 국회가 이 위반은 음주운전은 좀 심하잖아 이런 거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맞죠 벌금이나 징역 전과자 만드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신호등 위반이다 사람을 치인 것도 아니고 난 신호등 잠깐 위반했어 이런 것까지 형벌을 부과하면 전과자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도록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이 의무위반은 좀 심하다라고 하면 형벌이 보통 부과되고 이 의무위반 정도면 이거는 사람이 살도 보면 위반할 수도 있지 이런 경우는 과태료가 보통 많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행정벌 행정벌이랑 행정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로서 가하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벌의 종류 행정벌에는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행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과태료 행정행벌은 형법상의 형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선실, 자격전지, 벌금, 과료, 구류, 몰수 이 중에 실제로는 징역이나 벌금입니다 실제로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행벌에는 원째로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형벌이니까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처벌은 형사수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형벌은 오로지 검사의 형사수동, 기소에 의해서 형사법원에 의해서만, 판사에 의해서만 부과가 가능해요 행정청이 부과 못하고 검사가 형사수동, 기소를 해서 형사법원에 의해서만 형벌은 부과가 가능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징역벌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가 가해진 행정벌이다 행정질서벌에는 국가법령에 근거한 것과 지장체의 조례에 근거한 것이 있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법에 규정된 벌이 아니니까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절차도 형사수동법에 의하지 않습니다 행정형벌의 과별 절차 벌을 부과하는 절차 일반 과별 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수동법의 절차 검사의 형사수동, 기소에 의해서 형사법원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통고처분 이게 뭐냐면 옆에다가 그냥 범칙금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범칙금 원래는 징역벌금이라는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데 형벌을 부과하면 전과자가 양산되잖아 우리나라 전국민이 전과자가 다 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형벌을 부과하는 것 대신에 법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 납부하면 그냥 더 이상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끝나는 그런 특이한 것을 범칙금, 실무상 범칙금이라고 하고 학문적으로는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고처분이란 일반 형사수동들체의 압선들체로서 일정한 미법행위의 범법자 미반한 범죄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형벌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 과형결책을 말한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이나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도력통법 위반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통고처분이 위헌인가 폰이라는 게 다수의 입장에 언제 입장에 통고처분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 범칙금을 납부했으면 그걸로 처벌이 종료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세무관서장, 관세청장, 수직관리소장, 경찰서장 등에게 통고처분, 그러니까 범칙금을 받은 자 그 통고에 따라 따라 안 돼요? 못합니다 따라 이행한 때 범칙금 납부한 때는 확정평력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일사부자연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소추하지 못한다 아마 이미 범칙금 납부했으면 그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또다시 검사가 기소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일사부자리,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경과해도 고발되기 전이면 이행이 가능하다 범칙금을 10월 20일까지 납부하라고 했는데 10월 20일이 지나서까지도 아직 납부 안 했어 그렇다고 해도 행정청이 고발해서 검사가 형사소통 제기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난다는 거야 통고처분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의 효력이 상실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범칙금은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세무관서당이나 경찰서당이 검찰에 고발을 해요 검찰은 통고처분과자의 고발 없이는 기소, 형사소통 제기하기 할 수 없습니다 통고처분, 범칙금이 행여하지만 공소시효 진행은 중단한다 이건 뭐 의미였고 밑에 에팔레, 밑에 두들 통고처분에 대해서 형사소통 절차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고소동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칙금은 항고소동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에 대해서 치소소통 제기하면 법원은 이거는 치소소통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해서 수동요건 행결로 각하해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행정질서벌,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죠 행정질서벌이라 함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가해지는 행정벌이다 됐고요 법적 근거 행정질서벌에 대한 일반 법인 질서위반의 규제법이 제정돼요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동법은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 중 이 질서위반 규제법의 규정에 저축된 것은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형법총칙과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니에요 형법총칙이 적용 안 됐죠 과거 통정합할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러나는 읽어보실 필요 없고 밑에 있는 것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양가로 5번만 보시면 되는데 행정현벌과 행정질서벌의 변과 가능성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법에 규정된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과태료도 동시에 부과드로 법률에 규정돼 있을 때 그 법률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인가 했을 때 대법원은 과태료는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형법에 규정된 형벌 징역이나 벌금 한 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두 번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대리,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과태료도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과 비슷하니까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의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가 좀 상반되고 있어요 대법원 입장 판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또 그 후에 형사처벌, 형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대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넌재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는 형벌의 목적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의 기본정시에 배치되어 국가입법권의 난명으로 인증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여 양자를 변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됐고요 부과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읽어보실 필요 없고 제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실제로 예를 들어서 A가 개인택시 하시는 분인데 A는 여경청산운수사법에 위반해서 합승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합승행위를 한 게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됐어 여경청산운수사법상에 합승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미로 위반한 게 적발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먼저 신고를 받은 구청장이 1번으로 과태료 100만 원 부과라는 걸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A택시 하시는 분이 돈을 내고 인정하면 끝나는데 그런데 불만이 있다 그러면 60일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구청장한테 이의, 불만이 있다 이의신청을 해요 그럼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과태료 1번의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은 이래 여러분 이의신청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만 60일 내에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소멸돼요 그래서 과태료 납부 의무가 사라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구청장은 관할법원 판사한테 관할법원의 세 번째로 기록을 송부, 넘겨요 이 사람, 이 과태료 부과 사건에 대한 기록을 넘겨 그럼 이제 관할법원 판사가 몇 월 며칠 날 법정에 나오세요 A한테 통지를 해요 이제 A가 나와 이제 판사가 그 구청장이 보내준 기록을 보니까 합성행위 하셨네요 미반행위 하셨네요 A가 자기는 미반행위 안 했다 알겠습니다 참작사유가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결정 내릴게요 나중에 결정받고 불만이 있으면 항구하시던지 하세요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 번째로 법원이 과태료 깎긴 깎죠 70만원 정도 부과 결정을 해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법은 항소상구인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법은 항구제항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내린 관할 1심 법원 내린 법원에서 2심 법원에 항구인데 이걸 즉시항구라고 합니다 즉시항구로 해 2심 법원이 70만원 결정이 옳다라고 하는 결정 내리면 또 이제 대법원에 3심 법원 대법원에 불법하는 걸 6번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법은 항소상구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법은 항구제항구입니다 즉시항구원이 제항구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냥 볼게요 248페이지 보시면 과태 행정지서벌의 부과 절차 양과로 3번에 이의신청 보시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이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17조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여러분 저절로 소멸돼 버립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그로써 비성사건 절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행정청의 서벌의 불복 절차 행정청의 서벌의 과태료는 원짜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질서 예방의 규제법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부과한다 이렇게 이의제기가 되면 기업성부대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불복한 자는 즉시한고 그 다음에 2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안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됐고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이행합보수단은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배운 것 중에 행정의 실효성 합보수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여러분 필기한 내용 있죠 행정의 실효성 합보수단으로 필기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복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날 했던 거 첫째 날과 둘째 날 했던 자료 있죠 그거는 반드시 6페이지부터 20페이지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인가 34페이지까지 거기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매일같이 복습을 좀 해 주시기를 행정법 강의 들어오기 전에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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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